인천 구도심의 30평형대 아파트에 입찰자가 무려 88명이었고, 낙찰가는 감정평가액의 119%가 나왔습니다. 대체 인천 부동산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2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된 아파트의 경매 결과입니다. 2020년 1월 7일에 감정가 3억 6천 5백만원의 매각이 시작되었는데요. 최초 경매 진행 시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다가 약 한 달 후인 2월 24일에 30% 저감된 최저가 2억 5천 5백만원의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는 감정가보다 7천만원 이상 비싼 약 4억 3천 5백만원의 낙찰되었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입찰자 수도 88명이라 된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누가 실수로 높게 입찰표를 잘못 적어낸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웃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 낙찰 사례를 살펴보면 입찰자 수 1명에서 23명, 매각가율은 77%에서 100% 사이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한 달 전에 3억 6천 5백만원에 들어갔으면 될걸? 지금 이렇게 고가 낙찰에 또 많은 입찰자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한 달 새에 급성승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30평형대 아파트 실거래가 그래프입니다. 파란선이 매매가, 빨간선이 전세가인데요. 2020년 2월 들어서 매매가가 급하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실거래가 홈페이지의 자료는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보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더 느리게 자료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경매 진행되었던 롯데캐슬 골드 1단지를 찾아볼게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물건인데 이 지역이거든요. 더 확대를 해보시면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교차점이 인천시청역이에요. 그리고 2호선 석천사거리역 모래내 시장역이 있는데 이 석천사거리역 바로 앞에 있는 단지가 구월힐스 롯데캐슬 1단지입니다. 여기서 단지를 눌러서 클릭을 해볼게요. 단지 정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단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총 세대수가 5076세대로 꽤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쪽에 구월힐스 롯데캐슬 1단지와 이쪽에 2단지를 합치면 거의 8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경매 진행되었던 30평대 물건이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전체 거래 방식에서 매매로 바꾸시고 전체 면적에서 110일부터 114까지 모두 체크를 하세요. 엑셀을 누르시고 동일 매물은 묶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숫자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매물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구입을 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어 있는 글씨는 거래가 완료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가서 뜨는 자료보다는 이게 더 빠르게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이 회색 글씨가 중간중간에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해당 아파트 부동산에는 밤 11시에서 12시까지 중개사무소에서 계속 계약서를 쓰는 일도 많았다고 하죠. 자 이런 지역 말고 매물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물건을 고를 때 이 가격순 버튼을 눌러서 낮은 가격순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이나 이런 아파트처럼 지금 찾는 사람이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순으로 찾아봐서는 거래를 하기가 거의 어렵고요. 최신순 버튼을 눌러서 실제 살아있는 물건 위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9월 롯데캐슬 1단지 쪽에 30평형대 물건이 약 2,400세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일반 매물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경매 물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사실 이 물건은 관리비도 130만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고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 비용을 생각하면 낙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싸게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잔금을 납부하고 명도할 때쯤이면 가격은 더 올라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부동산에 왜 이렇게 많은 매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9월동의 대표 아파트인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왜 급상승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2020년 2월에 발표한 KB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9억 4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최근 서울의 매수 매도 동향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 중반 이후로 많은 교차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주 교차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두 그래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은 가격 상승의 전조 증상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래프들을 찾아보는 방법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은 제가 이번에 쓴 책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서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게다가 공급을 막는 정책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른 것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큰 요인이 또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지금까지 경기권이나 인천권의 아파트 가격은 큰 상승 없이 가격이 잘 유지되어 왔었고 서울 아파트와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기권과 인천의 충분한 신규 물량 공급 때문이었죠. 새 집이 많으니까 실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었고 구축에 살던 사람도 신축 전세가 저렴하니까 신축 전세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권의 매매 가격 상승이 경기권의 성남, 용인, 수원 지역에도 더 확대가 되었죠. 수원에도 10억 넘는 30평대 아파트가 나타났죠. 이제 이 바람이 그간 오르지 않았던 다른 경기권과 인천 구도심 지역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청라, 송도, 검단 등과는 다른 인천의 구도심이고 계안구나 부평처럼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보다는 인천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인천시청이 있고 인천시청역에는 인천 1, 2호선의 W역사권에 GTX-B가 진행할 예정이죠. 9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계획도 잡혀있는 곳입니다. 실 거주자가 살기 좋은 지역에 대단지 대장 아파트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세권이 아니고 학군이 좋지 않은 입지의 아파트들 가격도 즉 B급이나 C급 아파트 가격들도 서서히 올라갈 것입니다. A급 아파트 경매 물건에 9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높게 가져갔다. 뭐 이런 일이 있냐? 이런 해프닝으로 가볍게 웃어넘기지 마시고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셔야 하는 분들은 가격이 더욱 상승하기 전에 전세나 월세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인천지역 낙찰 사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자료나 데이터를 찾는 방법은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 해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